네,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컨디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전소미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그러면 소미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 팬분들께서 적어주셨는데요. 네. 직접 한번 뽑아주시겠어요? 어, 우와, 우와. 어, 뭐 이런 게 있어요. 최근에 나온 노래 중 챌린지 해보고 싶었던 노래는? 뭐 컨디션 스틱 중 좋아하는 맛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, 어, 이 중에서 좀 맘이 드는 거! 그러면, 19번님인가요? 네. 19번님. 최근 즐겨 마시는 술 종류는 숙취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? 라고 하시는데, 전 뭐, 여러분 말해 뭐해. 컨디션으로 하고 있고요. 네. 어, 저는 막 한 개, 두 개 이렇게 그냥 먹어요. 왜냐하면 너무 막, 진짜 젤리처럼 맛있어가지고, 한두 개씩 이렇게 먹은 다음에, 최근에 즐겨 마시는 술 종류, 최근에 샴페이를 좀 마신 것 같습니다. 어, 샴페이! 너무 잘 어울린다. 네, 좀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. 네. 어제도 마셨고요. 어제도? 아이고, 네. 그러면 오늘 왔을 때 또 컨디션을 드셨겠네요. 근데 너무 좋은 게, 이게 그 까게도 그러고 병에도 그러고 제 얼굴이 그려져 있어서 그런지 제가 친구들한테 한, 이렇게 한 박스씩 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어, 그래서... 아니, 통이 크시네요. 한 박스씩 주시고. 아, 컨디션 분들이 그 통 크게 저에게 선물을 좀 해주셔가지고, 진짜 든든하게 숙취가 전혀 없어요. 와, 소미의 친구들은 너무너무 좋겠다. 진짜 좋을걸요? 진짜로. 네, 아니, 그러면 혹시 좀 주량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? 주량은 잘 모르겠지만, 소주는 잘 못 마셔요. 어, 샴페인, 왠지 이럴 것 같아요. 소미 씨는 샴페인 먹을 때, 어, 취할 수 하면서. 아니요, 그냥 야하! 야하! 이렇게 하고 드시군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.